이거 때문에? 너 재정비야? 잡아 잡아 이거 잡아? 자, 잡았어 싫어? 안 돼? 칼 가는 거야? 칼 가는 거야?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키커비 아들놈이 약골에서 훈련승 1등으로 변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돗대에 묶어서 내 첫 세븐단이 니가 진심이야 하지만 이젠 아니야 여기서 제일 자랑스럽고 제일 기쁜가 바로 가니까 오늘 내 아들이 바이킹이 된다 누나 드래곤 어떻게 날러 빙커비 우리가 된다 좀 해봐 아까는 잘했잖아 동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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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현이 낚시하네 동현아 물고기 어딨어? 물고기 동현아 물고기